네, 잘하셨습니다. 한국도와 관련된 유니버스에 대한 세계관을 정하고 그 채널마다 지향하는 바, 그리고 가치, 메시지를 정리한 다음에 일관된 방역으로 쭉 갈 수 있게 하는 계획을 짜는 건데, 세계관이라는 게 지금 현재 핫도그의 세계관이 조금 모호한 것 같은데 그냥 지구들이 열심히 노는 것 같아요. 왜가 없는 것 같아요. 왜? 왜 저런 거에요? 하여튼 어디서 시작을 하면 되냐면 저는 약간 테마를 정하는 게 있거든요. 불편한 게 없는 채널. 불편함과 싸우는 채널. 불편한 게 너무 싫어. 내 머릿속에 지금 제일 큰 화두는 불편한 것 같아요. 사실 무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 불편러드를 꺼져서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고 근데 나는 그거를 직접적으로 어필해봤으면 어떨까 싶어. Q. 무한도전 시즌2를 못하는 이유는? Q. 무한도전 시즌2에 대한 기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댓글들에 Q. 무한도전 시즌2는 절대 못한다. 그런 의견이 엄청 진력인 거야. 못하는 이유가 Q. 무한도전 시즌1의 추억들만 다 훼손될 뿐일 거다. 분명히 무한도전 시즌2가 그렇게 될 거다. 라는 얘기들을 봤는데 나는 요즘 올림픽을 해서 진짜 다행인 것 같은 게 좀 낙이 없지 않아요? 행복한 거리가 없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체가 나라가 옛날에는 다 같이 앉아가지고 머릿속도 있을 거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개인적으로 친구들이랑 같이 밤새쳐먹고 이런 환기하는 시간도 많았을 거고 그리고 영화도 보고 주말에 나는 낚시 주말마다 무한도전 보는 거야. 원래 일주일에 한 시간 보는 게 나 진짜 내 모든 스트레스를 이렇게 쫙 날려주는 나 이 생생이 너무 재밌어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하는데 요즘 나는 그게 없는 거 같은 거야. 되게 나는 큰 논쟁인 거 같아. 거기서부터 시작되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가 무한도전을 만들자. 그리고 무한도전을 만들려면 그냥 못 만들 거 같아. 뭔가 불평함과 싸움 불평함과 싸움하는 건 오늘 공격적입니다. 네. 공격적입니다. 네. 고지적인 생각이긴 한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그런 지금 레이저의 조사 대부분 다 절하세잖아요. 그런 불평한 문제들이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변화를 좀 바꾸지 않으면 힘들 거 같다는 건 그 메시지를 그냥 던져주고 싶은 거지 왜 이렇게 모든 게 불편할까요? 웃고 사이지 못할까요? 조금 더 순하게 보자면 서로에 대한 나이에선 그걸 없애고 웃으면서 섭시다. 근데 우리가 전에 핫도그 미디어는 어떤 회사일까? 라는 영상에서 그걸 올렸을 때 거기서 댓글이 그럴 줄 몰랐거든요. 댓글이 너무 쉬운 것 같아요. 댓글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거에 그러니까 다 댓글이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 뭐 이런 이런 것 때문에 핫도그는 전략 안에 망할 거다. 한 두 개가 아닌 지겨져요. 모든 댓글이에요. 나는 채널에서 아무리 잘 되는 순간이더라도 지금 문제가 뭔지 약간 솔직하게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싶거든요. 요즘 조회수가 개그치 않나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싶단 말이야. 우리의 걱정, 고민, 이슈들을 그걸 얘기하면 지금은 약점이 돼. 뭐 예를 들면 요즘 조회수가 안 나와가지고 뭐 그렇게 얘기하면 너가 이러니까 조회수가 안 나오지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댓글이 근데 지금 이것도 우리가 뭔가 잘못돼서 한다기보다는 잘못하고 있어서 한다기보다는 더 잘하기 위해 세계관제를 좀 더 보완해야 되고 계속 이런 얘기들을 해야 돼. 근데 분명히 이걸 영상화해서 올리지 그러면 핫도그는 이게 문제다. 이게 문제다. 이게 문제다. 이게 문제다. 이렇게 된다. 이런 문화라고 해야 되나? 안 되는 거 그러면 신낙지가 달려들고 잘 되는 거 그러면 배아파하고 그런 거를 어떻게 희석시키는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궁극적인 이런 일을 하고 싶은 이유는 인거 같아. 이건 내 얘기들이고 지금 이 얘기들은 뭔가 우리가 뿌리부터 좀 들어가서 내가 하고 싶은 메세지 그런 것들을 좀 공유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문제는 있는 거 같아요. 얼마 전에 너랑 스튜디오 영상도 맘아가려고 말했더니 이런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말하고 소통하고 이런 건 좋은데 너무 당연하게 내 권리인 것 내가 해도 되는 거인 것만 이렇게 자기 의견을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하니까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그렇지. 특별히 너네가 알아서 해. 나는 그냥 내 말만 해.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 같아. 문제가 있는 거 같긴 하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저희끼리 매장에서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파는 물건에 저희끼리 매장을 내보내는 게 괜찮은 걸 그런 일인가라는 생각이 여기까지 나왔다는 거죠. 맞아. 가또 스튜디오에서 그 컨텐츠를 한다는 게 사실 엄청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거거든. 지금 그런 컨텐츠를 한다는 게 왜냐면 우리는 진짜 만드는 그걸 소싱해서 파는 사람이고 거기 앞에서 가격을 정하고 리뷰를 한다는 거는 그 컨텐츠를 꼭 좋게 봐줘라 뭐 그런 건 아니더라도 뭐랄까 흑뚝이 영상만 보더라도 전부 다 예견이 좋은 거 같아요. 맞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몇 배 더 많이 고민을 할 거 아니야? 고민하고 흑뚝이도 나 너무 건강했던 게 오줌 싸는데 내가 안 돼 이랬다 장면이 거기에서 잡혀 엄청 피 쓰고 있어 욕을 그렇게 하더라고 저럴 거면 왜 데려왔냐 이러는 거야 근데 걔 만약에 우리가 안 들어왔으면 1년 내에 죽었거든 사상축 때문에 좀 살리려고 한 거 뭐 어쨌든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뭐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지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들이 괜찮아지잖아 수술도 잘 받고 있고 성격도 좋아지고 입양처도 부해 근데 그거를 보려고 하지 않아 이거 그냥 열받는 거야 왜 오줌 싸는데 소리 지르냐 그럼 사람들은 댓글만 보면 그냥 정상적인 다른 사람들이 그 댓글만 봐도 오줌 싸는데 소리를 질렀다고 약간 이렇게 돼 내가 약간 오줌 싸는데 소리를 질른 거 같아 새새끼야 이런 거 같아 아니었잖아 근데 그래 지금 그래서 우리가 피드백하는 과정들이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만들까 가 아니야 그러시면 어 그리고 댓글 볼 때도 아 오늘은 뭐 불편한 거 없었을까 오늘은 어디에 자꾸 찍혔을까 가 첫 번째지 아 너무 설레는 마음보다는 우리 옛날에 설렀단 말이야 영상 올리기 전에 아 막 이러면서 올렸잖아 미친놈처럼 근데 지금은 걱정되면서 올려 네 이번에 세이트몬스 문제라 기도님이 이렇게 엄청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만약에 기도님이 일을 했으면 욕을 안 먹어서 저는 다르게 먹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남자들은 저렇게 고생하는데 여자들은 왜 안해요 왜 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참는 거 같아 제가 보기에는 맞아 그러니까 이거를 즐기지 못하고 그냥 뭔가 그런 거를 왜 그렇게 볼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저는 기도님이 그런 또 TV에 참 메시지가 인걸로 있는 거예요 그렇지 웃음을 드리고 싶어했는데 네 좀 더 구체적으로 가자면 서로 날 서있지 말고 서로 너무 불편해하지 말고 우리 한번 웃어봐요 지금 아니 그게 진짜 너무 큰 얘기인데 진짜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엄청 전반적으로 다 깔려있는 문제인데 뭐냐면 언론도 모르고 모르고 결제되는 거가 재밌잖아 그렇게 이탈이 다 깔려있단 말이야 맞아 모든 시상들이 기과가 있어 이 유튜브뿐만 아니라 어떤 누군 매체가 맞아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매칭하고 있는 게 혹시 진짜 어려운 일이지 저는 기도님이 얘기했던 그런 메시지 같은 거에 사람들이 이해하고 싶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왜냐면 제가 까먹기 위해서는 저희는 10분 내지 영상을 제공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10분으로 그 사람들을 바꿀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제 생각은 바뀌었잖아 저는 영향을 받았다 나도 많이 받았잖아 네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 우리의 생각을 뭔가 불어넣자 난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보고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지 너 이렇게 각박한 세상에 사는데 우리 이런 컨텐츠야 너 앞으로 우리 영상은 뭐가 행복해야돼 라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엄청 1차원적이지만 지금 내 워딩이나 어떤 것들이 어쨌든 그 속에 있는 서비스트는 불편하면 그냥 안 보면 안 돼요 그냥 그냥 아니 우리 영상을 보고 재밌게 즐기면서 행복해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물을 흘리는 게 너무나 난 싫고 그치 그 그 그 불편해할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나 사실 댓글에 보이는 만큼 자수가 아닌 거란 말이야 천재야 남성이면 그냥 별로 신경 안 써 재밌으면 보고 재밌으면 안 보고 노력할 것도 없어 맞아 근데 그거를 보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랑 안 하는 것도 차이가 돼 있는 거 아이돌 맨 처음에 뜰 때랑 똑같은 양타입 그러니까 새로운 직업이 직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일렬의 과정인데 첫 번째는 반짝 떠 그 다음 욕 뒤지게 해 그 다음 과정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뜨기 위한 뒤의 모습들 그런 노력들이 그 다음에 한 번씩 조명이 되면서 그 다음에 직업으로 인정이 돼가는 문제 지금 사실 유튜브는 어떤 상황인 거냐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아직 사람들은 하나도 몰라 유튜버들이 어떻게 영상을 제작하고 어떤 고민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는 상태고 뭐냐면 별로 전문성도 없어 보이는 애들이 엄청 유명해졌어 근데 제일 조명 많이 된 건 유튜버들의 플렉스 뭐 그러니까 돈 여자 플렉스 외에 유튜버라는 직업에 대해서 재조용된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런 게 없어 어? 금마닛들은 한 개도 없어 아니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유튜버에 대한 시선이 좀 난 되게 좀 밉상은 지금 식인 거 같아 식점이 분명히 보통 우리 주변의 크리에이터들 보면 실제로 만나면 다 너무 작아요 카우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애초에 군벌려고 시작한 사람들이 이걸 내 시점에서 봐서 그런지 몰라도 별로 없어 보여 나는 그냥 무명 개그맨이었고 그냥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드러내므로 인해서 좋은 가치를 전파하기 위해서 했던 사람들이지 뭐 막 그렇진 않은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별로 모르는 것 같아 그냥 강하게 주변 때려줘 주변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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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휴 휴 휴 끝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 난 안 불편한 사람이라도 끌고 가야 되는데 불편한 사람에 의해서 안 불편한 사람이 다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 즐기고 싶은 사람 하여튼 이걸 해결해야 돼 한 번에 해결이 안 된다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 그렇지 않는다 우리 진짜 많이 이게 문제다 라는 지금 공통적인 문제제기는 됐으니까 밥 먹고 어떤 전략으로 갈까 에 대한 얘기를 이어서 해봅시다 고맙습니다